냉수 혹은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꺼짐 상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냉수 또는 온수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는 버튼 선택 시 띠딩 소리가 나고 냉수 또는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품 정면에 냉수 또는 온수 온도 바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꺼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냉수 또는 온수 전원 버튼을 부저가 울릴 때까지 눌러주세요. 냉수 기능이 켜지고 난 후 약 2-3시간 후부터 냉수가 나옵니다. 온수 기능이 켜지고 난 후 약 30분 후부터 온수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